325번님께서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요. 보겠습니다. 55세이고요. 156cm의 키입니다. 41kg인데 습관적으로 변비가 좀 계속됩니다. 그리고 군것질을 좀 심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셨어요. 325번님의 사연입니다. 변비는 주로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. 여성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데 변비만 가지고도 몇 주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. 사실은. 왜냐하면 변비라는 게 상당히 종합적인 치료가 들어가야지 좋아지는 거예요. 몸의 전신적인 증상이. 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방대한데 오늘 이 분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요. 일단 식이요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군것질 하신 분들 보면은 빵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. 여성분들 중에서 빵 드시는 분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과자 드시는 분들이 있고요. 빵하고 과자로 식사 대용하신 분들이 있고. 비스킷 몇 조각 먹으면서 끼니 대용하시는 여성분들 많습니다. 다이어트 하느라고. 정상적인 식이섬유가 들어간 음식 섭취가 안 되고. 밀가루나 설탕. 색소가 들어간 어떤 빵이나 과자들. 이런 거 먹다 보니까 장에 율동작용이 안 돼요. 장에서 배변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분들은 일단 군것질을 끊고요. 밀가루, 설탕. 이렇게 흰색 가루. 정제 가루를 끊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요즘 커피들도 많이 드시는데. 커피에 들어있는 어떤 생크림이라든지 시럽, 설탕. 이런 당분들 다 대변 잘 안 나가게 하거든요. 군것질을 끊고 정상적인 섬유소 많은 풍성한 식단을 드시면 변비가 좋아집니다. 네. 325번님. 문자사용 고맙습니다.